네 세순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포르쉐 클럽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지 올해가 7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도 포르쉐 클럽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멋진 장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는데요 벌써 딱 주변을 봐도 온통 포르쉐들이 가득 차 있죠 내려서 이곳 장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이는 포르쉐만 1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쪽에는 V11이 아닌 차종들 그리고 이제 이쪽 원형에는 V11인 차종들만 보여서 이게 나중에 하늘에서 보면 70주년의 70을 형성하고 있는 그 모양대로 차 대열들을 맞추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911 산책로 그리고 V11 사이로 걸어가는 선채용입니다 지금 저렇게 앞에 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70주년 로고를 붙이고 있고 이것도 뒤에다가 이제 붙여야 된대요 한국에서 멋진 이 포르쉐들은 다 모였습니다 제 차는 저기다가 세워놨어요 오늘은 검정 대신에 은둥이를 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GTSB GTSB 이따 뵐게요 터보 터보 여기 정말 독특한 팁이 있습니다 네 오 인디언 핑크 718 와 아니 수전산 네 이제 이렇게 70주년 7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사진 촬영은 막 끝났고요 여기서부터 다음 행사 장소인 충주 제천호 주변까지 전체 대열이 안전하게 이동을 할 건데 이 또한 또 굉장히 멋진 장관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저희 포르쉐 대열 길어서 지금 이쪽에서 신호등 지원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Reporting 영상 접근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